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그럼 이준석의 그런 소위 지금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성상납의혹과 그 다음에 성상납의혹 관련 그런 정거인멸교사의혹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원론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최민지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 옳다고 보게 되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가세연척과 그 다음에 이준석의 대결 구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선 고지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을 철두철미하게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가세연척과의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의 소위 경기도지사를 위한 당원 가입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우러진 거죠 한번 정리해 보시죠 성상납 악연 이준석과 가세연 그 시작은 2년 전 사건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을 보는데 이 기사에 따르게 되면 가세연과 여러분들 이준석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대결 구도가 된 것은 4.15 총선에 대한 그런 진위 여부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준석 대표와 가세연의 악연은 2020년 4.15 총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대 총선 직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 시스템을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환규환 전 총리 등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가세연과 김소연 변호사도 이 같은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여러 차례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직후에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감시하겠다면서 가세연 구독자가 서울시 성북구 성관위 사무실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의 입장입니다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노원병 후보였던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낙선한 저도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며 바로 이런 점에서 인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부정선거 주장을 펴는 척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후 톱날 때마다 부정선거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고 가세연은 그런 이 대표와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주장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의 감각인 겁니다 자기의 믿음 낙선한 저도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 거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까지 주장한 소위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근거란 것은 자기감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경험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감정을 믿습니까 사람은 헐 뭐죠 변하기가 쉽고 감정에 압도되기가 쉽고 신호애락이라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많은 판단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판단을 할 때 자기의 감각보다도 지금 자기의 감각에 믿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전규제도 여러분들 자기 감각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조갑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여러분 제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것은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둘둘 말아 쓰였다 해서 둘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감각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저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하죠 제 자신의 감정을 제가 믿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나 생산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득표율 같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게 공인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투개표 과정에서 혹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바로 위조 투표지 등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선거 데이터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숫자 그리고 배춘입 사전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 투표지라든지 좌석 투표지라든지 본드 투표라든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라든지 배춘입 투표지처럼 이중인쇄가 된 사전 투표라든지 신권 다뤄간 투표지라든지 그것은 다 이런 뭐죠 재검표나 현장에서 발견된 절치성이 잘리지 않는 뭐죠 당일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현장에서 발견된 거지 그거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참 저가 볼 때는 외람되고 참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네가 얼마나 똑똑하기에 네 감각을 믿냐 이야기죠 네 경험을 믿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감각은 네 끄고 네 경험은 네 끄지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냐 이야기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오로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나 최종적으로 생산한 선거데이터하고 투개표 과정과 재검표 과정이 되려면 발각된 미조로 추정되는 투표지 등등이 뭐죠 가장 유력한 증거죠 그거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세연과 이준석의 대결 구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격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가세연은 이준석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갈등을 빚자 이 대표로 강하게 비판했고 그래도 결국 성상납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 출말에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신청했지만 그걸 거부한 거 입당 거부도 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새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4.15 총선 이전에는 강용석 씨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씨하고 별로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한기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조갑지가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갑지가 여러분들 뭘 가지고 떠듭니까 그냥 떠들잖아요 입만 살아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쟤를 똑똑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 감각 내 감각은 내 거지 다른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로지 뭐죠 선거 데이터와 현장에서 발각된 뭐죠 위조로 투정되는 투표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보시죠 20대 총선 노원병입니다 이준석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말씀드리고 하는 거야 이준석이는 뭐라고 주장하냐 나는 단 한 표도 낙선된 네 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오로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표가 나온 겁니다 노원병이 노원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준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입니다 일곱 개 동입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는 일곱 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통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두 값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 14%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3개 식동에는 13.8 플러스 이준석은 마이너스 13.1 이런 수치는 제가 좀 극격하게 미친 수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표를 빼앗아 가지고 김성한이 함께 넘겼기 때문에 플러스 13.8 마이너스 13.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통계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냥 이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3.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에게 밀어준 겁니다 어디서? 3개 식동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3개 구동에서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김성한 후보 플러스 13.9%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마이너스 13.4%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비슷합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한쪽에서 뺏어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3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동 11.5% 민주당 이준석이 마이너스 10.9%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이 빼앗긴 표하고 정의당의 이름 이남수가 빼앗긴 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1.4%가 꼭 같은 일이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했던 일종의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 방식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표와 정의당의 이남수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에 넘긴 겁니다 아마 여기 3개, 10동에 7개 동이지만 이게 7개 동에 속하고 있는 모든 투표소를 다 구하게 되면 한 30대이나 40대의 제로가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승리했을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덜했거나 없었던 그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교체가 되고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열병식 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참 잘못한 것은 내 감각, 내 경험을 미뤄본 부정성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숫자가 아니고 봉급을 받아서 이런 밥을 먹고 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 당나갈 결정한 최종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라남도의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군 여러분 사례입니다 수치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수치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1.7, 2.4 이런 수치입니다 아주 적은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노원구 병 사례가 노원구 병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렀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윤석열 정부에 추렀던 여러분들 6.15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왜? 하늘에서 표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에서 뭡니까?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좌우대칭으로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뭐라고 주장하냐 이준석이 주장이란 것은 내 감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정치꾼으로서 몇십 년 정도 일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신호애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판단이라든지 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거 데이터의 모든 뭡니까? 범죄 행위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동별로 그리고 투표소별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스러운 이런 투표소에는 어떤 종류의 규칙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의 규칙이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든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낸 여러분 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들어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 공장의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당일 투표수는 누굽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수가 그대로 반영이 됐지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뭐가 이런 반영된 겁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조작 공장에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숫자가 뭡니까? 버젓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데이터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통해 가지는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어떤 공장을 사용했는지는 뭡니까? 숫자 사이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규칙성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 보니까 뭐가 딱 나옵니까? 한 장의 도표로 그대로 여러분들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어땠습니까? 12%를 빼앗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2%를 빼앗기고 빼앗아서 여러분들 총 조작은 뭡니까? 24%를 조작을 한 거죠 김성한 민주당 후보가 12%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한쪽은 12% 빼앗기고 한쪽은 10%를 대해주니까 24%가 날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의 김성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7%를 득표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에서에 따르면 59%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준석은 뭐가 됩니까? 원래는 48%로 여러분들 발표가 돼야 되는데 37%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24%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당락이 바뀝니다 당락이 당락이 여러분들 제가 깜빡했네요 당락이 이준석 경우에는 당락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제가 빠뜨렸네요 작업하면서 이준석은 당락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준석이 여러분들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서울에 그런 선거구가 꽤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이번을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나중에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당일투표수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누가 이깁니까 이준석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몇 표정도 이겼는지 조금만 계시보시죠 이렇게 신경州 disconnect 004 if 0 0095 007 007 007 009 다음은 꽤 많은 표수들이 있는데 가만히 계시죠.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노은구 병 이준석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여기 3번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가 작성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의 최종 결과가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노은구 병에서 김승환 후보가 55,543표 이준석 후보가 46,371표로 약 9000표 차이로 김승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가 조작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여러분들이 26% 조작한 걸로 보고 그 방정식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찾아내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소를 구해가지고 당일 득표소와 합치게 되게 되면 진짜 이런 득표소가 나오는 거죠. 이런 진짜 득표소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5만 677표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가 5만 1,237표인 거죠. 그러면 이 성리 5만 1,237표하고 5만 677표면 여러분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600몇 표 차이로 이준석이 성리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과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성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조작 프로를 찾아낸 다음에 몇 표를 조작했는가 계산해 보니까 이준석이 패배한 선거가 아니고 이준석이 승리한 선거였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덮으려고 하느냐?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툭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이익이 되니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초점을 명확히 정리하게 되면 한쪽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덮자는 거고 한쪽은 그게 왜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익이 천금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그냥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권도 마찬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